전부 다 어떤 씨예요. 어떤 씨 쓰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씨 앞에 B동사 써서, 합쳐서 어떻다 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을 만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빅백 한 번 빅백 빅백 무슨 뜻이죠? 큰 가방이죠 큰 가방 이게 지금 어떤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 큰 가방 그래서 어떤 씨는 이와 같이 어떤 뒤에 이름 씨예요. 어떤 씨 뒤에 이름 씨 와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씨 쓰는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B동사 뒤에 어떤 씨를 집어넣고 합쳐서 어떻다를 만들고 여기에 예문들이 쭉 나올 건데 전부 다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으로 어떤 씨들이 다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키 큰? 키 큰? 털 털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앞에 B동사 있어서 어떻다 가 보이네요. 나의 아빠는 키가 커요. 나의 아빠는 키가 커요. 나는 이게 어떻다. 어떤 씨 앞에 B동사 가서 My father is tough. 나의 아빠는 키가 크십니다. 를 만들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새로운 new 이번에 어떤 씨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것을 만들고 있네요. 오케이. 새집 new 새집 새집 new house new house 오케이. 이번에는 어떤 씨가 뒤에 이름 씨를 꾸며서 어떤 것을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다 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house is new 이번에는 요게 그 집은 새롭다. 그 집은 새집이다. 새것이다. 어떻다 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 어떤 씨가 어떻다 된 거고요. 요렇게 하면 어떤 것을 만드는 거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가벼운 가벼운 아 아 아 아 아 어 별표 할 뻔 했어. light 오 light 오케이. 그래서 light as a feather가 보여요. light as a feather 하면은 feather처럼 light한 이런 뜻이야. light as a feather. feather처럼 light한. 오케이. 계속해서 더러워 응 그렇죠 더리 더리죠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네요 더러운 셔츠 더러워 더러워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거 이번에 어떤 씨가 만약에 It is dirty 하면 이건 뭐예요 It is dirty 그것은 더럽다 그렇죠 그것은 더럽니 하고 싶으면 Is it dirty 그렇지 그것은 더럽지 않다 하고 싶으면 It is not dirty 그렇지 그런 것도 우리 배웠어 같이 계속해서 젊은 어린 젊은 젊은 영 영 그렇죠 영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젊다가 보이네요 그는 젊어요 영 자 그는 젊어요 He Is 영 He is young 그러면 그는 젊다 계속해서 크기가 작은 크기 작은 숨 그는 젊을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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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것이 보이네요 어떤 것 작은 발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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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발 2개는 FIT 라 그래요 트 스몰 핏 2개의 작은 발 어떤 것을 만들고 있으면 어떤 시가 스몰 핏 이번에는 어린 그렇지 어린 소년 어떤 것이 보이네요 어린 소년 little little boy little boy 어떤 boy 어린 남자 아이를 little boy 계속해서 무거운 heavy 그렇지 heavy 뭐라구요 heavy 무거운 heavy This armor is too heavy 이 가보는 너무 무겁다 라는 말이네요 This armor This armor 이 가보시 Is 이다 Too heavy 너무 무거운 이다 너무 무겁다 어두운 다크 그치 다크 다크 오케이 여기에 워즈가 보이는데요 워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워즈는 is의 과거형이야 is의 과거형 이게 무슨 말이냐 뜻으로 얘기하면 이즈가 이다 나 또는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얘가 워즈로 바꾸면 이었다 또는 있었다 과거에 어떨 수 없다는 과거에 어디 어디 있었다 이런 얘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뭐냐 그 집은 어두웠었다 라는 얘기야 그 집은 어두웠었다 아 더 더 더 하우스 더 하우스 더 하우스 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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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그렇죠 is dark 하면 지금 어둡다는 얘기고요 워즈 달크하니까 지금 말고 아까 전에 어두웠었다 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워즈도 비 동사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sad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슬퍼요가 보이네요 I am 이죠 아 나는 슬퍼요 I am sad 난 슬프지 않다 I am not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짧은 키가 작은 short 그렇죠 short short 톨의 반대말이죠 short short 오케이 그래서 나의 남동생은 키가 작다라는 말이 보이고 있어요 나의 남동생은 키가 작아요 .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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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자꾸 my but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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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er brother is short. 그렇죠. 얘는 왜 안 읽었어? 영 거야 영걸. 더 어린이란 뜻이야. 영이 어린인데 영걸 하면 더 어린. My younger brother is short. 나의 남동생이 키가 작다라는 얘기였고요. 깨끗한 Clean. dirty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깨끗한 방이 어떤 것이 보이네요. 깨끗한 방 Clean Room 깨끗한 방 Clean room 이번에 어떤 씨가 사용된 방법은 어떤 뒤에 것을 넣어서 어떤 것을 만들고 있어요. 이름 씨넣어서 그 다음 Happy Happy 정말 많이 봤죠. Happy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힘센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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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어떻타가 보이네요. 어떤 씨앞에 비이동사 넣어서 어떻타 만들었어요. 그는 힘이 세다. 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That's He is He is Strong 그래 He is Strong strong 계속해서 약한 그쵸 strong의 반대말 weak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큰 big big pie 어떤 pie big pie 그래서 큰 물고기가 보이네요 어떤 것이 보이네요 큰 물고기 big fish 그래서 날씬한 얇은 thin 그렇지 ths니까 혀를 살짝 보고 아주 잘했어요 thin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네요 어떤 것 그래서 얇은 책 thin book 이렇게 사용된 어떤 시를 보고 어떤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에 b 동사가 있으면 어떻타가 됐다고 그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뚱뚱한 fat 그렇죠 thin에 반대말 fa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낡은 오래된 old 그렇죠 old old 오케이 너 몇 살이니가 보이네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하고 있죠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가 뭐라고요 how old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OK 오 잘했고요 틀린 거 하나도 없었네 OK 오 별표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어떤 신을 만나보러 갑니다 OK 그래서 목마른 그래서 목마른 Oh JOE when you think of this how always never I am thirsty Goku 오케이 그 다음에 맛있는 gel that's oh little 딜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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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그렇죠 딜리셔스 파이 어떤 것을 만드는 어떤 식으로 딜리셔스 오케이 비겁한 그렇지 coward coward 암소가 들어있네요 비겁하는 cow cow 암소 암소가 비겁한가 cowar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치 싱거 먹고 sour sour 싱거 먹고 sour 지마 sour sour 이 레몬은 새콤하다가 보이네요 이 레몬은 새콤해요 레몬 레몬 이 레몬은 새콤합니다 여기있네요 이 레몬이 어떻다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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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레몬이래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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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레몬 this lemon is sour 그래서 어떤 시앞에 비동사 넣어서 어떻다 만들었구요 어 계속해서 잘생긴 잘생긴 handsome 그렇죠 handsome okay 그래서 그는 잘생기지 않았다가 보이네요 그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oh how he is not handsome he is not handsome he is not handsome he is not handsome 아픈 그쵸, sick 그 다음에 수줍은 그렇죠, shine 그래서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보기네요 수줍어하는 사람들 피곤한 피곤한 그 다음에 달콤한 스윗 그러면 sour and sweet 하면 뭘까 sour and sweet 새콤달콤 새콤달콤 honey honey 패드 했어? 소리 하나도 안 열렸는데 소리내는거 못들었는데 okay honey honey okay 소리내는거 한번도 못들었어 선생님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 녹음하는거 다 했어? 네 선생님 소리를 못들었는데 honey is very sweet honey honey okay 점수 어떻게 나왔는데 말하는거 응? 진짜 한거 맞아? 못들었는데 못생긴 패드 가져가자 ugly 그렇지, ugly ugly 그는 못생겼다가 보이네요 그GO 그름 못생겼다 loz 그름 못생겼다 He is ugly He is ugly май okay 용감한 공기 브레이브? 오케이 그렇지 브레이브 Coward의 반대말 브레이브 다음에 배고픈 Hungry 다음에 배가 부른 Fall 라이딩도 안하고 롤플레이도 안했고 봐 그거 안했잖아 근데 왜 거짓말해? 어? 어처구니가 없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배가 부르다가 뭐예요? He is Fall 근데 여기 비커즈를 붙이면 여기 비커즈거든요 이게 비커즈 비커즈를 붙이면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라는 말이 되는 거야 Because he is full 그래서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Because He Is Full Because he is full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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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린 Sleepy Sleepy 그 다음에 귀여운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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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깨어있는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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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자민이가 지금 공부하는 습관 중에 글자를 보고 어떤 글자가 A가 무슨 소리 됐다? 여기에 있는 A가 무슨 소리 됐다?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여기에 이거 무슨 소리 됐어? 어 어 어 여기 얘는 Okay Okay A만 소리 A만 가지고 있는 소리 A지 A W가 무슨 소리네요? W W가 어제 위 소리를 내나? 우 소리를 내지 Okay 자민이가 지금 파닉스 A레벨 B레벨 할 때 했던 걸 안 써먹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를 지금 못 읽고 있잖아 그게 제일 안 좋은 버릇이야 Okay 자 이거 여기까지 무슨 소리나 할까? E V 아니 초점이 안 맞네 이거 뭐라고 읽었어? 이거 아 이게 에브리원이야 에브리원 얘가 에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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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자가 무슨 소리를 냈는지 처음 보는 글자를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E가 에 소리 났구나 V가 무슨 소리 났고 얘는 어 소리 났고 R은 얼 소리 났고 Y가 E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에브리구나 에브리 이런 걸 자꾸 해줘야지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도 있게 되는데 지금 자민이가 그걸 안 해 Okay 그 다음 아름다운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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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짭짤한 Sorry Okay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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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아니고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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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자 오우 보자 별표했는 거 하나도 없네요 와우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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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근데 자민이 아까 선생님이 지적했던 거 처음 보는 단어 자꾸 소리를 들었으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coward 이런 거 봤다 coward 이런 거를 공부했다 음 예를 들어서 coward 이게 coward 라는 소리가 왜 날까 여기까지 소리가 크 우 알드 카 아 얘가 카고 됐구나 카 워 어드 니까 coward 됐구나 얘는 뭐라고 읽었더라 브레이브 뭐라고 브레이브 그렇지 브레이브 에이가 그럼 무슨 소리냈어요 브레이브 자 에이만 물었어 에이 에 오케이 그럼 브레이브지 어떻게 브레이브냐 에이가 에이 소리났잖아 그러니까 브레이지 여기까지 소리가 브레이브 에이가 에이 됐잖아 얘가 왜 브레이브 있지 너 다 선생님이 다 가르쳤어 어 얘를 소리나게 해보면 얘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소리내 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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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는 이게 왜 브레이브 소리나는지 선생님하고 A랩에 B랩에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나중에 쓰기 할 때 이거를 브레이브 이렇게 하지 말고 브레이브 라고 소리나니까 어 부 소리나는거 부 에이 역과의 소리가 브레이구나 브레이 그 다음에 부 소리 나는구나 소리 안나는 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걸 브레이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처음 보는 단어를 지금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쭉 가르쳤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써먹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다 눈치채요 하는지 안하는지 배웠던거 써먹는지 안 써먹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 고것만 좀 고쳐서 해야지 그래야지 영어가 는다 안그러면 계속 제자리걸음이야 문자민 오케이 열심히 했는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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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날 봐요 안녕 뭐이야 네 이 막말 비판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막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건 뭐라고 보세요 우선 말이죠 그 저희는 하여튼 뭐 문제가 생기고 머리를 글쩍이거나 좀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하는데 어 저분들은 뭐 잘못이 나와도 하나는 인정도 안하고 우리를 뒤집어 씌워요 이게 제일 문제구요 어 그 가장 그 기본 태도의 문제를